요즘 너네 동생들 내 씻고 내 씻고 부르고 다니지? 엘사 머리 갖고 싶은 동생들에게 이 키스 따운 머리 어때? 그냥 머리는 너무 식상하잖아 이런 딱히 머리로 핵인싸가 되어보는 거야 핵인싸가 되어보는 거야 그라데이션 머리부터 무지개까지 옮는 게 없다고 이제 곧 여름인데 못 만들어야지 뭔가 헬스장 갈 돈 없고 방구석에 운동기구 놀 자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? 이 제품 써서 올여름에 꼭 빠다 가자 살면서 다들 양면 테이프 하나 정도 필요하잖아 잘못 붙여서 버리고 한번 붙였다 때면 흔적되고 짜증나잖아 그냥 이거 사 이거 좋을걸? 이 테이프 물로 닦고 사용해도 돼 구라인 것 같다고? 난 이걸로 블랙박스 붙이고 다녀 믿고 사봐 털이 거의 6대인간 급으로 많이 나는 사람 여기 모여 밀고 붙이고 뽑고 샵에 가서 하는 건 이제이죠 집에서도 샵에서 받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레이저 제목이 매끈한 피부를 가져보자고 항상 풀어지는 신발끈 신발끈 하나 잘 못 먹는 무질 이들을 위한 대박 아이템 21가지의 다양한 색깔 기분에 따라 골라바 크크크크 단돈 천원에 무료배송 이제 신발끈 밟고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오우